뉴스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이빙벨과 관련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다이빙벨 논란이 커지자 해경이 다이빙벨 투입을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종인 알파 잠수 대표와 국민TV가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해경 청장이 이종인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다이빙벨 투입을 직접 요청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내용은 이종인 대표가 확인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지금 목포에 있는 이종인 대표가 다이빙벨을 비롯한 장비를 싣고 팽목항으로 이동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 뉴스 첫머리에서 정부의 구조활동 홍보가 지나치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목숨 걸고 거친 바다로 뛰어드는 대원들의 실상을 알리는 것을 너무 타박하지 말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홍보하지 않아도 언론이 정부의 확성기가 되지 않아도 우리 국민 누구도 대원들의 노고를 모르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홍보는 오판과 무능으로 정의 대원들마저 자괴감에 빠지게 한 정부의 책임 회피일 뿐이며 비판에 직면한 정부가 목숨 걸고 일하는 대원들 뒤에 숨으려는 비겁 그 자체입니다. 오늘 뉴스 마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정정할 내용도 전해드리죠. 어제 세월호 사고 이후 부적절한 처신 사례로 시정치민주연합 임내연 의원의 마라톤 참석 사실을 전하면서 광주시장 예비후보라고 잘못 전했습니다. 임 의원은 예비후보가 아닙니다. 바로잡겠습니다. 뉴스K 뉴스4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